오오오 가디스 맞죠? 오오 가디스 가디스 이상해 가디스 가디스 상하수카 인도네시아 가디스 맞아요? 가디스 인도네시아 가디스 완전 좋아 마지막으로 혹시 인도네시아 청취자들에게 하고싶은 네 인도네시아 하면 저희 슈퍼주니어에게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을 매번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큰사랑 주시는거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뵐 횟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새 앨범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인도네시아 팬여러분들께 기다린만큼 저희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러 또 저희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보내주신 사랑만큼 지속적으로 저희 슈퍼주니어와 그리고 저희 이틱을 또 아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드디어, 그들은 어떤 전공을 많이 하자 그들은 그들은 인정한 것에 대해 아마도 그들은 그들에게 좀 바라보인다 그들은 그들에게 좀 힘들게 그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친구 그들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친구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양이니? 드리머 크러싱. 아, 그 크러싱 노래. 아, 맞아요. 아까 그게 맞아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만든 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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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저희 그... 저희가 올해 데뷔한 지 13년째가 되는 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13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절을 만들어주는 팬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라클이라는 노래, 2005년도에 나왔던 미라클 노래를 여러분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er Junior kan sudah debut selama 13 tahun lamanya, jadi, katanya, ini seperti suatu keajaiban, ya? 네, jadi, menurut dia, keajaiban ini bisa terjadi karena awalnya, gitu. Dia milih lagu Miracle, yang ada di album pertamanya, di tahun 2005, untuk closing, lagu closing hari ini, lagu closing hari ini, oke. oke. kalau gitu, terima kasi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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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